이번 강의에서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에 가장 흔히 고민되는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클라우드 환경과 온프레미스 환경의 차이로 인한 데이터베이스 이중화가 클라우드에서도 지원되는지, 글로벌 확장을 위한 고우가 용성 구조 또한 가능한지, 그리고 데이터의 안전한 백업과 재해복구를 비용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아마 이러한 고민들이 고객들에게 가장 주요한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서비스들을 활용하여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은 두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탑재한 인스톨드 DB로 설치형으로 제공되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고가용성 구성과 데이터 백업 등의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방식입니다. 이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외부에서의 해커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보안 체계를 제공합니다. 화면처럼 해커가 인가되지 않은 상태로 서버에 접근을 시도할 때 해당 서비스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서버에 장애가 발생해 접속이 불가능해지면, 장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서비스가 스탠바이로 전환되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지원합니다. 또한 액티브 서버에 있는 데이터는 동기화하여 스탠바이 서버로 복제되므로 데이터 손실 우려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관리형으로 제공되어 이전에 온프레미스에서 수행했던 물리적 장비 설치, 케이블링, DB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환경 설정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웹 콘솔의 GUI 환경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신청하면 몇 분 내에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어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시큐리티 그룹을 통해 외부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방화벽 구성을 제공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최대 5개의 시큐리티 그룹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노에스큐엘 데이터베이스로 크게 나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종류로는 E-Path, PostgreSQL, MySQL, Microsoft SQL 서버, Tibero, MariaDB, 그리고 큐브리드가 제공됩니다.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노에스큐엘 데이터베이스 종류로는 Redis, Elasticsearch, Cassandra가 있습니다. 이 중 큐브리드와 Cassandra는 InstalledDB 형태로 버추얼 서버에 설치된 데이터베이스로 제공되며, 나머지 데이터베이스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표시된 BYOL은 고객이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모델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먼저 고가용성 아키텍트를 위한 Active Standby의 High Availability, 즉 고가용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제품별로 자체 백업 기능을 제공하며 시점 기반 복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GUI 콘솔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시작, 중지, 재시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PostgreSQL, MariaDB, E-Path, MySQL, Microsoft SQL 서버는 리드 레플리카를 제공하므로 읽기 성능 향상이나 DR을 구성할 경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DB 파라미터 설정이나 오딧 로그 지정을 통해 오딧이나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같은 세부 기능도 제공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상세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오토 프로 비저닝부터 HA 구성, 백업 복구, 모니터링, DB 운영 관리를 위한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화면처럼 많은 기능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HA입니다.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으로 데이터를 복제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스토리지 복제 기능을 제공하여 데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멀티 에이지를 통해 두 개의 가용 영역 간의 HA를 구성할 수 있어 가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의 경우 자체 어레이지온을 통해 이중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리드 레플리카입니다. 앞서 설명처럼 포스트그레 SQL, 마리아디비, 이파스, MySQL,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같은 경우는 리드 레플리카를 제공합니다. 리드 레플리카를 통해 쓰기 작업은 마스터 서버에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레플리카 서버에서는 리드 올리 형태로 동작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백업 기능입니다. DBMS별로 자체 백업 기능을 제공하고, 서비스 워크로드에 따라 시간 지정 및 보관 주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다 보면 또 중요한 게 바로 감사 로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DB 접근 기록 및 실행된 SQL 쿼리를 수행한 결과 등을 다 오딧할 수가 있고, DB에 쌓여 있는 로그 파일은 별도로 30일 정도 저장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입니다. 관리형 서비스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 상품이 화면과 같은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 상품별 제공되는 기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처럼 수행 작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체 적용되는 상품이 무엇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DB 가동 제어의 경우 당연히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DB 백업, 복구의 경우도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능하고, 레플릭하는 PostgreSQL, MariaDB, E-Path, MySQL, Microsoft SQL 서버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DB를 사용하다 보면 용량이 부족한 경우, 별도의 데이터 디스크를 붙여서 서비스 용량을 늘리는데, 블록 스토리지를 통해 전체 디스크 볼륨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때, 블록 스토리지는 중단하지 않고 증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서 파라미터를 수정하여 성능 튜닝이 가능합니다. 또,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 경우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며, 마이너 패치는 보안 및 성능 이슈에 따라 수행됩니다. 마이너 패치의 작업은 화면과 같이, E-Path, PostgreSQL, MariaDB, Microsoft SQL 서버, MySQL, Tibero, Redis에서 다 지원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HA와 레플리카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HA 구성을 위해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오픈소스 기반의 이중화를 지원합니다. HA 구성을 위해 마스터 DB와 스탠바이 DB가 사용되는데, 마스터 DB와 스탠바이 DB는 데이터 동기화를 통해 운영됩니다. 레플리카는 최대 5개까지 생성할 수 있으며, 마스터 DB에서의 리드, 라이트 작업에 대해 리플리카 DB는 리드올리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의 HA 구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액티브 데이터베이스에는 리드와 라이트로 작업이 수행됩니다. 만약 액티브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발생하면,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를 대신하여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페이로버가 발생하며, 액티브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비동기 방식으로 레플리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리드올리 형태의 레플리카를 통해 읽기 중심의 데이터를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다 보면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백업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면 백업 시점을 기준으로 복구가 가능해집니다. 백업 정책을 생성하여 백업 위치, 보관 기관, 백업 시작 시간 등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백업을 수행하면 스냅샷이 생성되고, 이 스냅샷은 백업 마스터를 통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됩니다. 만약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저장된 백업본을 사용하여 복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DB 복구를 실행하면 처음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시점의 운영체제 이미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버추얼 서버가 생성되고, 해당 백업 시점, 즉 스냅샷이 찍힌 시점 기반으로 데이터가 그대로 복구됩니다. 이제 워크로드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선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원칙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선택 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지, 온프레미스처럼 모든 서비스 설치부터 관리하는 구축형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존 온프레미스에 있는 것들을 클라우드로 옮길 때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지, 아니면 기존 물리 환경에서 쓰는 것처럼 클라우드에서도 버추얼 서버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환경 설정을 통해 사용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강력한 일관성 보장이 필요한 경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데이터의 정합성을 맞춰야 하는 경우에는 노에스큐엘 형태보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게 되는데, 모든 변경 사항을 원자적으로 관리하며, 트랜잭션이 항상 데이터를 일관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일관성보다는 애플리케이션의 성능과 가용성이 좀 더 중요한 경우, 노에스큐엘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네 번째, 운영 예산과 서비스 SLA 기준을 고려해서, HA로 할지, 레플리카는 몇 개를 구성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서비스 초기에는 빠른 데이터 처리를 위해 OLTP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 OLTP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집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초기 모델과 고도화된 모델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별 제공 기능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능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워크로드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선택 방법을 적용하여 적합한 DB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범용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RDB,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다수의 사용자가 데이터를 변경하고 조회하며, 데이터 일관성이 중요한 업무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OLT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MySQL, 이파스, 포스트그레 SQL, 마리아디비, 티베로, 큐브리드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즉, IoT 데이터, 혹은 SNS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처리 한계로 인해, NoSQL 데이터베이스인 Redis, Cassandr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단위로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각 데이터베이스는 제공하는 기능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HA 또는 Read Replicate 지원 유무, Minor Patch 지원 유무, Parameter 설정 가능 유무, Audit 설정 유무, Scale Out 가능 유무 등입니다.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처럼 웹, WAAS를 통해 들어오는 트래픽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액티브 노드에 전달되고, 이 데이터는 스탠바이 서버로 동기화됩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베이스의 특장점은, 마스터 DB에 장애가 발생하면 스탠바이 DB로 굉장히 빠르게 페일오버됩니다. 또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데이터 동기화를 함으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강조되며, 비용 효율적으로 HA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액티브 서버의 데이터를 비동기적으로 리드 레플리카로 백업하여, 리드 레플리카를 통해 읽기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액티브 노드의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 5개의 리드 레플리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NoSQL은 HA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만약, 마스터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면, 레플리카 노드로 페일오버가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레디스를 사용하여 센티널을 통해 HA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데이터베이스 노드마다 센티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레플리카 노드는 최대 2개까지 레디스를 기준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노드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레플리카를 통해 서비스는 계속 이루어짐으로,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노드는 최대 4개의 리드 레플리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노드는 муз